그러니까 그 기술이 뭐냐고요? 들 때까지 하는 거야. 빌 공! 선수! 빈손으로 상대방을 제압하는 것이 바로 공주도라, 이 말씀이야. 블록할게요. 아, 그럼 여기다 사인하시면 돼요. 우리가 이렇게 정중하게 부탁을 하는데, 어? 악재할라. 열심히 공부하는 애들한테 불공평하잖아! 가땐이나 생긴 것도 불쌍한 애들이고 뭐하냐. 네 명이서. 그럼 뭐세요? 우리 아직 정신 못 차렸지? 컨닝해달라고 네 명이 한 명 다구를 쥔 거겠고 더 가어로 떨어지는 거 아니야? 과학쌤! 너 잘 안 보여? 지가 안 놔? 양채야. 가격 싸가지고 없구나, 너. 너처럼 강해지는 방법 좀 알려줘. 정이 없는 힘은 폭력이고, 힘 없는 정의는 고능이다. 최비달 선생님이 가르칩니다. 저도 남한테 도움이 좀 되고 싶어서, 한 번만 이러라. 나 양아채 말고 좋은 사람 되고 싶어. 어떡하라. 3개월 보내줘, 너. 오늘이? 양도라이. 내 삶인다. 내 삶인다. 내 삶인다. 내 삶인다. 내 삶인다. 내 삶인다. 마지막 기회다, 저리 잘하자. 정신 찾아라. 신. 나중에 편하지만. 오늘 내 허락 없이 아무도 못 나간다. 정의 없는 힘은 폭력이고, 힘 없는 정의는 고능이라고 했는데, 그건 너같이 처음 맞아야 된다. 이 개씨. 공수돈다. 야!